헬로월드 왜 안좋아 킹갓 헬로월드님 그립습니다 빙하 되돌리기 되돌리기 축전기 이번엔 재구성 못쓰겠는데 에타 아니었으면 벌써 한 7층 갔다 호흡압하기 FTR 상점생 상점 보면서 욕 한번 해주고 최적화 들고 갈까 딱 키보드로 눌러야되는것도 불편하네 어 헬로월드 사랑스러운 헬로월드 헬로월드 까면 깨말모심 아무튼 그럼 안녕 루와벗 sleeping 축전기랑 빙 Dag 빙하까지 쓰지 면제게 미시 이라 arlos 데이터 디스크 번개의 구체 살려줘 싸일은 기존에도 그렇게 약해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상향을 많이 먹었잖아 데이터 디펙트도 역할 수도 있지 편협한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증식하늘 로봇인갑제 번개 구체 혼돈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cont 이어었스 야..이..왜케.. 수비카드 안나오냐 음..맞을만한거 아니었는데 엄청 맞았네 흠.. 번구광선윕쓸기 킹선가쓸기님 힘을 보여줍쇼 최적화 목숨다 아.. 흠.. 으ㅓㅓ 반반 무마니 섞인반반 역시 썬 콜법이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중시전 무지개 무지개 좋지 한데 말아줘 저주인형 아니 저주 받은 열쇠 뭐야 미지 왜 이렇게 많아 미지한테 할까? 미지 12댐 디펙트 패치내력을 보면 디펙트 물리는 권장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맞나요? 뭐 권장이랄 것까지야 그냥 약하니까 버프해준거겠죠 일자사격 딸기 딸기 복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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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30퍼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게 어떻게 30퍼야 떵어치지마 Brook 내가 Dick 용석 경기 kendi 좋은 Wood Dwight 소비 명중 후벼타기 소비 34밤 반사는 대체 왜 버프 먹었지 이해가 안되네 맥아크릿 깨말못설 1승 지문성이 버프를 먹어야지 꽃샘추위 연맛뿌려야 될수도 있겠는데 연맛뿌려야 될수도 있겠는데 노아메가크릿 정밀단인게 분명합니다 정비를 불쌍히 여겨 베타에서 상향하사 이에 정밀단이 크게 환호하였다 환호라 헬로월드 흥아 에거스를 써야될수도 있어 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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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펙트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카카오 제구성의 시대가 노래했다 제 루틴 과정 물패 아 모래시계 갖고싶다 소홀로그램조가 안나오나 오버클럭 왜케 강화카드 잘나오지 불리트 한번 가볼까 이걸 유타를 뽑네 실력계 함 가보자 질거 같긴 한데 재생칼트 연마값 날카롭고 다 잡겠다 이정도 했으면 잡겠다 잡았다 잡았네 스크로그램찍기 폴롤롤롤롤롤롤브레 눈앓히기 사면 분명히 필드에서나올건데 또 나오면 또 먹지 뭐 이거 또 스네코 꼬리 아니야 혹시 이게 당신의 꼬리입니다 버릴 게 없는 스네코 알고리즘 도약 오한 왜 이딴거면 안 나왔지 메아리 찬궁이란거 주지 소가 된 스네코 나의 필요한거 다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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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이중시선은 어디갔냐? 10쌤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저러님 10쌤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타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망치 투입기 투입기 상향 좀 카드 밸런스만 하지 말고 유물 밸런스도 좀 맞춰주라 투입기 투입기 연막탄 말입니다 욕장 망할 놈들 망할 놈들 이중시선 눈 홀드 쌍전 바로 앞에서 이게 나오네 멤버십 카드까지 널 카드가 없다 유물도 없다 희귀 유물 와우 희귀 유물 아 왜 여기 소유광장만 나와 맨날 이 이벤트 하기만 하면 육강령이야 헬로월드존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호박팀 너무 좋고 더보 강화 안된거 나왔네 음 2 1 어어어우 베트 어우셋 으으아 25 데미지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 보면 디펙트가 문제가 아니라 액트4가 문제야 액트4가 문제예요 여긴 트위에 무려 정밀사냥 아우 답답해 디넘답 혼돈 먼저 썼어야 했는데 그래도 막신박네 병번개 넣을게 있나? 냉불 넣어놓아 오버클럭이 더 나은가? 소비가 낫겠네 아이씨 깜빡했어 서열을 하도 안먹으니까 서순유물 으윽 앙 오이크로 아이템 옥 했로월드 하나더 할까? 헬로월드 오투더 헬로월드 감정의 조각 배 공생 디펙트 태엽장치 맹고까지 쥐랑 아 저 오만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날쓰그 아 미친겜 아이씨 아 작업을 쉬어야 되는데 아잇 아잇 장난하나 진짜 서략이게 짱나네 날쓰그가 빡치기하잖아 기생충은 해봐요 대게 들켰네 이런 허접한 전투는 그냥 스킵하고 싶다 딸팽이는 어떻게 잡을 것 같은데 흑우새도 잡을 수 있을까 지금 대기면 오히려 노누데카가 힘든가 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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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나왔네. 냉기 갔나 봐. 냉기 제발. 창공 써야되는데 스택이 이상하게 걸렸네. 일단 무한밸류는 되니까. 달팽이는 이제 잡았고. 다운 보스가 문제네. 타격감. 타격감. 켈리 안 나왔으면 이것도 약간 속 터... 쓸 수도 있었겠다. 근데 액트4에서는 이 짓거리도 안되는데. 웬만하면은 투익기 싸고 갈게요. 왜냐면 aimed에 not 베베시스 잡는 기분이구만. 키 méd 까마귀가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 캘리자방 웅장해준다 캘리자방 웅장해준다 웅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창방이 이렇게 되면은 무섭네 창방의 포션 다 꼬라 박아야겠네 그래도 잘 될거란 보장도 없고 아 근데 밀집포는 또 심장에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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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 민포 액상 각이지 홀 여기 적이 없다 액상 액상 이리 안녕하세요 공격을 안해서 눈을 못할켜 그냥 할키려고 앙칼진 디펙트 왜 눈을 떴을때만 할킬수있지? 아 그리고 왜 공격 안할땐 눈감고있어 뭐하는애들이야 난 이 터보만 나와 이씨 쿠션 다 뺏는데 심장은 어떡하지 딜 너무 약한데 원래 밀집 확률이네 하짐석은 저번트라였구나 그립습니다 아 난 두이끼리 맞춰가야되는데 맞춰지네 모든 깎아에게 안맞기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방금 케이블은 일단 좋고 코어 써지는 별로 도움 안될거 같은데 아 근데 나 저거다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라 편향하나 썸나오겠어 아 아 아 우웩 창공 빨리 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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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두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거 한 대 맞아서 감정을 활동시켜야 돼. 근데 그냥 고동만 맞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맞을 필요 없이. 재커 하나 있지 않았나? 없네. 헬로월드 퇴업하네. 재커는 없네. 아이 재커가 없네. 있었대구요? 있네. 흠. 헬로월드 오열. 아예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저기 있었구나.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딜 너무 느리죠? 근데 딜이 이렇게 느려도 심장은 어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폭풍화내수도 올 건데. 헬로월드 헬로월드야 일 좀 해라. 자가. 헬로월드는 일 안하고 자가 수리는 일을 좀 하네. 그냥 또 맞아서. 감정의 조각을. 활동시키고. 자랐다. 20 곱하기 15. 이 2링 관리자는 어떻게 했냐. 아이고. 30분 내 클리어 실패. 심장 허접색. 승리. 결론. 역시 냉기밀 지비장이다.